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님입니다. 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해설 강의 다 촬영했고 총평도 다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남은 두 달 기간 동안에 어떻게 파이널 학습 전략을 짜야 되는지 생명과학 1, 2 이게 궁금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학습 가이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거 전에 여러분들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진짜 이제 수능이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먼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이나 저도 그렇고 매번 반복했던 얘기인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점수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점수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냉정음을 찾고 객관적으로 자기 위치를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완전히 이번에 망했어. 나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육모도 잘 봤고 혹시 재수하는 친구들 작년 수능도 잘 봤는데 이번에 망한 학생들 있을 거라고. 괜찮아요. 수능이 아니에요. 이건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못 본 친구들이 아주 크게 각성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면 수능이 대박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절대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괴로워하면서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이 모든 것을 다 의미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우울해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서 알겠지만 이건 시간 부족이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 과목입니다. 생명과학이 백지창 단 한 양 채이에요. 문제 맞고 틀리고 운이 많이 작용한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등급과 3등급, 4등급, 5등급이 큰 차이가 안 나요. 알겠지? 물론 노력을 안 한 친구들은 어쩔 수 없어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망한 친구들한테 내가 해주는 얘기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번에 내가 만점 나왔어요. 생명 1이 됐건, 2가 됐건 아, 나 이번에 약간 찍었는데 100개 더 맞았어. 그래서 우쭈래가지고 생명과학 손을 놓는 순간 수능에서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백호 페이지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내가 쭉 읽어봤어요. 아직 바빠서 답변을 못했는데 어, 선생님 지난 6모에 만점 받았는데 두 달 동안 소홀히 했어요. 내가 수학하느라고 다른 과목 하느라고 이번에 39점 나왔어요. 이번에 35점 나왔어요. 수두룩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큰 차이 안 난다고 그게 만점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큰 차이 안 나요. 여차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번에 잘 본 친구들 절대 이거 대입 성적 아닙니다. 자만하지 마세요. 자, 점수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분석하는 그 소재로만 삼고 냉정함을 찾고 객관적으로 자기 상태 분석하세요. 일단 큰 틀에서 수시와 정시 수시 당장 여러분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시에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능이 제일 중요하잖아. 대입해서 과목별 밸런스 좀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 본 과목만 몰빵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과목들도 골고루 하면서 약간 비중을 더 주고 덜 주고 이 정도로 전략 짜시고 생명과학만 좁혔을 때 생명과학에서 내가 어떤 단어 어떤 유형을 더 집중해야 되는지 이걸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이게 이 내용 다야. 방금 얘기했던 게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지? 생명과학 좀 더 들어가면 시험지 딱 펼쳐놓으세요.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물론 기쁜 학생들도 있을 거야. 가슴이 아프지만 펼쳐놓고 내가 왜 틀렸는지 냉정하게 스스로 분석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개념형 이번에 무너졌는지 시험 전략이 왜 잘못됐는지 그런 걸 스스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대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 주도 분석과 학습을 할 줄 알아야 되죠.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알겠지?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최후의 웃는 사람 수능에서 좋은 점수 받는 사람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두 달 남은 기간 열심히 하면 대역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자 갑니다. 9월 모평 이후 생 1, 2 2도 뒤쪽에서 다 할 거야. 모평 이후 파이널 수능 학습 전략 갑니다. 먼저 총평은 내가 어제 해설 강의 그리고 오늘 생명과학 2 해가지고 해설 강의 총평 다 했는데 그래도 간략하게 이거 근거로 할 거니까 설명 다시 합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예상 외로 어려웠어요. 킬러베제 정책이 작년부터 시작됐죠. 특히 생명과학 1, 2는 직격탄을 맞아서 많이 쉬웠다고요. 그래서 6월 모평도 쉬웠는데 작년 수능도 쉬고 근데 이번엔 이게 웬걸? 어려워졌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바입니다. 이렇게까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올해 6모보다는 올해 9모가 훨씬 더 어렵고요. 작년 수능보다 살짝 더 어려워요. 비슷하거라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한 문제 정도 더 어렵지 않나 지금 다시 분석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게 뭐가 어려워졌느냐 문제 구성은 개념형 열쇠 문항 출원형 7문항 똑같이 되는데 개념형 열쇠 문항이 이게 어려워졌어요. 신자료, 함정, 지업이 다수 출제가 됩니다. 한 6에서 7문항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개념형 열쇠 문항에서 예전 같으면 예전 개최문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푸는 친구들 5분 6분, 7분, 8분 이렇게 풀다가 이번에는 여기서 9분, 10분 걸리는 친구들이 꽤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학생들이 있었을 거라고. 담았다가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틀린 학생들이 있었을 거라고. 이게 그래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개념형 문항 여태까지 변수가 아니었는데 이게 주인공으로 확 등장했어요. 또 하나 특징 출원형 7문항이 이게 대부분 기출변형 문항이라 특별한 건 없지만 기출변형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개념형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출원형도 조금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윤모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졌고. 알겠지? 그럼 이거를 성적을 분석해서 평가온도 시험 난이도를 조절할 거야. 알겠지? 이게 맞나 틀리나. 테스트용으로 자기도 던져본 거니까. 자 좀 더 문항들을 보면 개념형 열쇠 문항들인데 이것들이 대부분 다 알죠. 보면 알 거예요. 그래프도 새로 왔고 남모양적혈구, 라이소자임, 지엽도 나오고 생태피라미드, 새로운 자료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5문제, 6문제, 7문제 정도가 새롭게 나와서 했는데 정답률이 뭐 90% 라이소자임, 지엽이라고 해도 대부분 다 잘 풀어냈어. 근데 새로운 자료에서 애들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게 보여요. 65%, 63%, 그리고 76%. 이런 거에서 또 시간도 좀 걸렸을 거고. 그러나 작년도까지 많이 나왔었던 개념형 중에 가장 어려웠던 거 뭐야. 방형구나. 작년 수능에 나왔던 혈액형 문제. 그건 빠졌습니다. 그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어려웠어요. 워낙 여러 문제가 새로운 그래프, 새로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이 유형이 수능에도 나올 거다. 장담은 못하지만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따가 내가 구체적인 얘기할 때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전략 잘 짜야 돼요. 선생님, 이런 새로운 유형,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문제들 공급해 줄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고 추론용은 계속 누적된 게 많으니까 해도 돼요. 근데 갑자기 새로운 자료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시험 전략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럼 이거 어려운 수능이야. 그럼 내가 여태까지 개념형 열쇠 문제를 6분 내에 풀다가 이런 거 나왔을 때는 8분 내에 풀어야지라고 하는 걸 시험 보면서 스스로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대신 내가 추론용 한 문제 날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이걸 급하게 풀다가 여기서 망하거나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시간이 더 허비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런 전략 자료가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거에 맞는 문제를 최대한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적중을 못한다고. 시중에도 그런 문제는 없어요. 알겠죠? 별 희한한 자료를 다 갖고 왔잖아요. 평가원이. 적중을 못한다고. 최대한 내가 컨텐츠 만들어 낼 거야. 앞으로 파이널 백제라든지 시즌 3, 시즌 4에서. 그런데 완벽하게 대비는 어렵다. 단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간만 주면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분석해서 풀면 다 풀어요. 추론용처럼 어려운 게 아니라 알겠지? 이게 중요한 생명과학 1에서 포인트야. 추론용은 7문제 중에 이 문제 중에 5문제가 대표적인데 막전이 문제 이거 꽤 까다로웠어. 내가 해설 직관풀이까지 다 했는데 참고해서 보시고 많이 풀면 이거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덜컥 여기서 무너지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 돌연변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고난도 예전 2년전 3년전처럼 어렵지는 않았고 세포매칭 의외로 이게 좀 틀렸어. 한 감수 다른 감수 이거를 좀 애들이 어려워했어. 가게도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건데 곧잘 했고요. 가장 어렵지 않았나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유전확률문제 19번 문제는 지레 겁을 먹어서 틀린 것 같아요. 되게 쉬웠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배치돼서 이거 어려울 줄 알고 겁먹은 것 같아. 이것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시험 전략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알겠어? 나는 문제를 푸는데 개념형 열쇠 문제 먼저 풀 거야. 그리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막전인 근수축 핵형 분석 세포매칭 그리고 유전 여러가지 유전 확률 이거 먼저 잡을 거야. 그리고 돌연변이 가게도로 마지막에 풀 거야. 이런 전략을 잘 짜야 된다고. 이거 쉬운데 틀린 건 너무 아쉬웠어요. 오케이? 추론용은 그래서 기출 변형이라 특별한 건 없다. 여태까지 해왔던 건 꾸준하게 반복하면 된다. 개념형이 관건이었다. EBS 연계문항 라이소자임과 생태필화미드 있는데 물론 이걸 보면 도움은 됐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EBS 이번 수특수환이 너무 과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정말 생태계 쪽 가면 완전히 희한한 자료들이 많아요. 이거는 거의 십몇 년 동안 계속 그런 거 내놨습니다. 거의 반영 안 했었고. 근데 이번에 생태필화미드 하나 반영한 거야. 평가하니.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수특수환을 반복해 반복해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입니다. 출원용 중에 너무 어려운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라이소자임 정답률 90%잖아요.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수특수환 그 정도 얘기해 드립니다. 예상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구성은 뭐 13플러스 7로 나올 것 같고요. 일단 9월 모평보다 수험생들이 두 달 동안 실력이 올라갑니다. 정말 일을 악물고 열심히 할 거야. 또 선선한 바람도 불고 공부하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정말 실력 많이 올라갑니다. 여기다 또 하나 더 들어오죠. 변수가 뭐 N수생들 더 들어옵니다. 9월 모평 보지 않은 N수생들 특히 올해 의대 합격한 시입생들이 학교 안 다니고 있어요. 여러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그 친구들 중에 일부는 다시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지방의대 다니다가 지방의대에 합격했는데 메이저 의대 가려고 다시 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알겠죠? 그거 생각해 두시고 그래서 수능은 평가원도 이런 생각할 거야. 9월 모평보다 좀 더 어렵게 출제할 걸로 예상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평가원도 이거 다 변수 생각하니까. 알겠지?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재작년 작년 말고 2, 3, 2 수능보다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심했거든요. 예전에는 1등급 컷 45점 정도 47이면 가장 좋겠지만 45점 정도로 예상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질 거 예상하고 쉽게라면 그냥 땡큐하고 다 풀어버리면 되는 거고 어려워진 것까지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알겠죠? 이거에 맞게 저도 콘텐츠들 조금 나이도 더 올릴 거야. 자 그리고 개념형 중에 낯선 문제 연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콘텐츠 준비한다 그랬죠? 그리고 시험 전략으로 극복하셔야 된다 내가 얘기해 주고 그리고 고난도 추론용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훈련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막전이 같은 거 직관으로 딱 보이는 그런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막혔어. 그리고 여러 가지 유전 확률 그런 건 잡아내야 되거든요. 이 정도 얘기하고요. 자 등급별 향후 학습법 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4등급 이하 내가 4등급 이하 9월 모평 4등급 이하야 자 4등급 이하라고는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뭐 6등급 7등급도 있을 거고 정말 열심히 하다가 4등급으로 요번에 잠시 무너진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막 6등급 7등급이네 이번에 4등급으로 올라간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많아 그런데 이제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일단 조급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직 두 달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안 맞는 커리큘럼 강의 이런 거 막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마세요. 두 달 동안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적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4등급 이하야 2등급이 난 적절하다고 봅니다. 물론 1등급 목표로 하는 애들도 있어요. 여태까지 내가 1등급 2등급 나오다가 4등급 된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분발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대부분 2등급이 나는 현실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3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남은 게 아닌 딱 두 달 남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냉철한 분석을 먼저 하세요. 아기들처럼 땡깍스면서 선생님 나 너무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선생님 내가 뭐해야 되는지 다 일일이 알려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1등급 2등급 만점 자세를 가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 화이팅 하시고 스스로 마음을 챙기시라고요. 내가 위로와 공감 많이 해주길 할 텐데 주변 부모님도 그거 전에 스스로 자기가 감정을 추스리면서 냉철하게 분석을 먼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힘내시고 가능합니다. 이거 수능 문제 아니에요. 수능 점수 아니라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천만다행이다. 수능 점수가 아니라 나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 생각 가지시라고. 스스로. 알겠지? 냉철한 분석. 시험지 다시 펴들고 내가 왜 틀렸는지 문항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맞았던 문항도 다시 한번 분석하세요. 내가 살짝 논리적으로 잘못 해석했는데 맞았던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개념을 많이 틀렸는지 개념은 다 맞았는데 추론에서 무너졌는지 추론 중에 내가 맞을 수 있는 건 뭐였고 찍어서 맞힌 게 뭐였고 그걸 분석하세요. 그럼 앞으로 내가 해야 될 방향이 얼추 보입니다. 거기다 선생님의 이런 가이드를 합쳐야 정확한 계획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일단 이 친구들 상당히 많이 개념이 무너졌을 거야. 개념 학습 우선입니다. 방향 잡겠습니다. 그리고 스킬 학습 하는데 2등급 받으려면 기본과 중란도 스킬 까지는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돌연변이나 가계도 그건 너무 어렵다 손치더라도 그거 이외에 막전위 근수축 핵형 분석 세포 매칭 그리고 여러가지 유전까지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유전 중에서도 2연간 일독립 다인자 같은 거 이런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빼라고 나머지는 다 공부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기출 또 풀고 또 풀고 하세요. 이번 9월 모평 포함 추론용은 기출이 답니다. 정말 어려운 기출 문제 많거든요. 계속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개념용 열쇠 문제 전략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여태까지 6분에 풀었어. 아니야. 7분, 8분, 9분 걸려도 돼. 많이 어렵다. 판단되면. 알겠지? 이거 먼저 잡는 게 중요해. 개념 하나 틀리나 추론용 하나 틀리나 배점이 거의 비슷해요. 개념용은 무조건 2점 추론용은 3점짜리 아닙니다. 역배점이 많아요. 무조건 잡으세요. 알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세뇌문제의 중란도 추론용을 잡아야 2등급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현실적인 목표 자기가 냉철한 분석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 천차만별이니까. 알겠지? 자, 추천 강의 혹시 스계안을 아직 안 들었다 그러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섬계안 과거에 들어서 다 까먹었다 그러면 들어주세요. 알겠죠? 선택이야. 많이 들었다 그러면 안 해도 돼. 자기 상태에 맞게 자기가 판단하면 돼. 올바원은 웬만하면 들어주세요. 알겠죠? 물론 이거 다 들은 친구들 있을 거야. 안 들었다 그러면 이거 하시고 상크스도 괜찮지만 이거 스킬 강의거든? 뭐 개념도 있지만 엔젠도 있지만 스킬이 압축돼서 들어갔어. 상크스도 있지만 지금 시기에 상크스는 볼륨이 너무 커요. 과합니다. 물론 거기서 차근차근 다 하긴 해요. 자기가 생명과학 시간 투자 많이 할 수 있어 그러면 상크스 하셔도 돼요. 3개월 정도 코스거든요. 그게 빨리하면 두 달 또는 한 달도 가능하긴 해요. 정말 열심히 하면 그러면 다른 과목에 또 피해가 옵니다. 파이널식의 밸런스가 중요한데 과목별 그래서 올바원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올바원에서 개념과 스킬 압축돼 있거든요. 이 스킬 공부하는데 스스로 복습 많이 하셔야 돼요. 상크처럼 자분하게 내가 하나씩 자세하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 스킬 공부 좀 하라 그랬어. 여기에 또 심화 스킬 같은 거는 조금 건너뛰어도 됩니다. 2등급 목표를 했을 때 알겠지? 그렇게 해주시고 파이널 백제 올바원을 내가 끝냈어. 그러면 파이널 백제 수강하시면 되고 올바원 두 달 코스인데 자세히 하는 거 이거를 지금부터 내가 해가지고 10월 말까지 할 거야. 그럼 파이널 건너뛰셔도 돼요. 알겠죠? 파이널 총정리 백문제로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올바원이 메인. 개념은 자기가 혹시 스계안 안 듣는다 과거에 들었다 그러면 스스로 독학 복습 하셔도 되고 올바원에서 개념 압축한 걸로 여러분들이 소화시켜도 되고 알겠지? 그리고 기출문제 중요하다 그랬어. 기출문제 푸는데 이 스계안의 문제편에 기본기출이 있어. 안 풀었다면 풀어주시고 그거 한번 풀었다 그러면 이후에 개념형 모의 많이 풀면 다 해소됩니다. 여기 기출변형한 거 많이 있어서 정말 많아요. 40회 분량입니다. 추론용 기출이 중요한데 상크스 문제편 푸세요. 따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비타민 교재 페이지에서 아니면 5분 기출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추론용 기출 요것들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이것들 중에 내가 가게도 도련변지도 한번 건드려보기는 하는데 완벽하게 못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들. 너무 어려운 것들. 알겠지? 웬만한 건 다 풀어보시기 바랄. 여기까지 오케이? 모의고사 중요합니다. 개념형 모의 안 했으면 무조건 하시고 개념 여부를 많이 무너졌으면 한 번 더 하세요. 이것도 비타민 교재에서 한 번 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모의와 18모의까지 해보세요. 알겠죠? 2등급 목표니까. 자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중에서는 시즌 1과 시즌 4 정도 추천합니다. 시즌 1이 가장 쉬워요. 시즌 4가 수능 임박해서 나오는 거라 수능과 가장 비슷한 거로 내가 정말 심의를 기울여서 만드는 거니까 요 정도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3등급 2등급 친구들 들어갑니다. 만약에 1등급 목표라 그러면 학습시간 늘려야 됩니다. 왜? 만점 1등급 친구들이 정말 두툼하게 있고 여기에 정말 공부 잘하는 최상위권 반수생 들어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 친구들을 역전하려면 학습시간 대폭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선생님 나 2등급 정도 만족해요. 나 수시 주력할 거고 그리고 최저 등급 맞추기 위해서 2등급 그러면 적절한 수준 값만 유지해도 됩니다. 대부분 1등급 목표죠. 학습시간 늘려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개념을 좀 틀리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추론용은 맞췄는데 개념 부족시 독학 보완해도 됩니다. 이 정도 실력이라고 하면 자 그리고 효율적인 시험 전략을 좀 짜시라 이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야. 개념용 이번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다 풀 수 있었네. 근데 내가 긴장해서 낯선 소재라 어?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예측과 달리 나와서 긴장해서 망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시험 전략 내가 강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수능에서 낯선 소재가 잔뜩 나왔어. 어? 내가 6분에 푸는 게 아니다. 7분, 8분, 9분에 풀어도 된다.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전략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의고사 연습할 때도. 알겠지? 스킬은 여러분들이 한 두세 문제 틀렸을 텐데 부족한 유형 집중 공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아 나 이번에 막전이 좀 틀렸어.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랑 선생님 모의고사 이런 거 할 때 근수 자꾸 무너져. 다인자 부족해. 확률 부족해. 그거 집중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기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친구들이니까 또 하나 선생님 나 2등급만 받고자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 가게도 도려면 포기할래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 가게도 도려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어려웠는데 킬러벨제 정책이 여전히 살아있다고요. 이번 점수에 구경수는 쉽게 나가고 과탐이 어려웠어요. 그럼 거꾸로 낼 수도 있어요. 구경수를 굉장히 어렵게 두구가 뚝 떨어지고 이 과탐을 또 쉽게 낼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 아예 손 놓고 있다가 이거 쉽게 나왔을 때 완전히 뒤통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등급 목표로 하면 이것들 중에 적어도 한 문제는 잡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등급이라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본형 스킬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1등급 목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확실하게 공부해야 되고 알겠지? 이거 많이 질문해. 포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2등급 목표라고 해도 기본 정도로 공부해야 돼. 자, 그리고 문제풀이 많이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N제 다양한 난이도와 유형 그리고 모의고사 훈련 꾸준히 해야 됩니다. 알겠죠? 감이 살아있어야 돼. 추천 강의 상크스 웬만하면 들어주시고 안 들었다 그러면 반복하시고 전문약 꼭 들어주시고 그리고 한 번 들었다 그러면 반복하셔도 좋고 상크스 말고 올바원으로 반복하는 걸 나는 더 추천합니다. 남은 기간도 그렇고 이게 N제도 있어서 1석 2조예요. 그래서 올바원은 웬만하면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파이널 백제도 자기가 다 들었다 그러면 이후에 여기까지 다 들었다 그러면 이거 수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상크스 문제편 그리고 올바원 문제편 5분 기출 이거 꾸준히 활용하면서 기출 문제들 계속 반복하세요. 대부분 기출 변형이었잖아요. 추론형들이 그치? 그리고 올바원 NJ 좋습니다. 이거 꼭 풀어주시고 자, 반복해서 풀어도 좋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추론형 모의 꼭 푸세요. 이 친구들은 그리고 18모의도 안 푸신 친구들 꼭 푸시고 실전 모의 시즌1부터 자기가 최대한 되는 데까지 풀어보세요. 알겠죠? 시즌3가 참 어렵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이제 출고하기 직전인데 그것까지 도전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 설명을 했고요. 1등급 이상 이 친구들은 안정적인 1등급 떨어지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할 거고 만점까지 메이저 의대의 목표야 만점까지 목표를 할 거야. 첫 번째 자만과 방심 금물 아까 내가 얘기했죠. 어? 나 이번에 생명과학 만점 또는 1등급 하나 틀렸는데 어? 다른 거 조금 부족해. 다른 거 하느라고 나 생명과학 한 달 정도 손 놓을래. 안 됩니다. 무너져요. 곧바로 무너져요. 특히 파이널 시기는. 알겠지? 적어도 기본 수준의 학습량은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위트위트예요. 왜? 이 아래 등급 애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반수생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알겠지?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것처럼 지업 개념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꼼꼼히 다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라이소자임이 됐건 말라리아 나무양적결 뭐가 됐건 섬기관에서 내가 다 설명했어요. 알겠지? 다양한 난이도와 유형의 엔제풀이 해주시고 모의고사 최대한 많이 푸세요. 어려운 수능이 될 수도 있어요. 쉬운 수능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다 대비해 주시고 마지막 실전 감각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알겠죠? 절대 손 놓으면 안 됩니다. 개념과 스킬 자기주도 복습 하시고 상크스 올바나 안 들었다 그러면 들어주시고 그리고 파이럴 백제 웬만하면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단계별 모고 개념 모고 1.8 모고 1.6 모고 1.6 모고 1.6 모고 다 해주시고 안 했다 그러면 다 하세요. 실전 모의고사 전 시즌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즌 3까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것까지 그리고 EBS 수특입니다. 수특 수안 이것들 한번 풀어보세요. 여유되면 알겠지? 그리고 이것들 내가 다 풀기 좀 과하다. 정말 이상한 문제 많아. 그렇다 그러면 방영 문제 해계망측한 문제도 있더라. 내가 선생님이 뽑아온 우수문항이 있어요. 그거 위주로 풀어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력된다 그러면 다른 사설 모의까지 풀어도 되고요. 오케이? 자 생명과학 1 이 정도로 하고 자 생명과학 2 총평 생2 갑니다. 생2 파이팅! 몇 명 안 되지만 매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생원도 어려웠는데 비교할 수 없어요. 엄청 어려워졌어요. 왜? 지난 6월 모평은요 대한민국 역사상 내가 20여 년 이 생명과학 가르쳐온 역사상 역사를 쭉 봤을 때 역대급으로 쉬었어요. 너무너무 쉬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응시생들도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작년부터 이게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특히 2과목은 킬러벨제 정책과 함께 서울대 필수 지정 해제 때문에 이형이 더욱 증폭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작년 수능도 쉬었거든요. 올해 구모로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뭘 그랬는지 몰라요. 엄청 어렵게 냈습니다. 올해 육모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고요. 작년 수능보다도 한 두 문제 정도가 더 어려웠어요. 내가 분석하기로는. 장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2, 3, 2 2년, 3년 전 수능보다는 쉬워요. 그때는 서울대 필수 2과목 지정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것보다는 할만 했습니다. 그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어려웠다. 문제 구성은 14문항, 6문항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매번 반복되고 있고요. 추론형이 6문항입니다. 개념형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기출변정. 아주 평이했어. 생원은 개념형이 어려웠는데 생투는 개념은 그냥 그나물의 그 밥이었어. 작년 수능보다 더 쉬었어. 그런데 추론형이 일부 문항이 예상외로 최고난도로 나와버립니다. 이게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급컷도 많이 낫고 상대폐가 점수도 조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메가스터디 예상이 그래요. 자 그리고 개념형 보면 광합성 문제, 알코올 발효 이게 조금 정답률이 낫긴 했는데 이건 공부하면 다 풀어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추론형 6문제 중에 이 4문제가 특히 어려웠어요. 전사인자라든지 아니면 염기조선 계산은 할만 했는데 제한요소 꽤 까다로웠고요. 그리고 하디바인 이게 계산이 참 많았어요. 이거 어려웠고 DNA복제 이거 할만 했는데 이것도 많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코돈추론 아 이건 그냥 찍어버린 것 같아. 19% 이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 이게 이번에 특징이야. 육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야. 그리고 EBS 연계문항 있는데 뭐 EBS 풀면 좋지만 안 풀어도 큰 지장은 없었는데 생명과학2는 EBS 웬만하면 소득수완 다 푸세요. 왜? 휴증컨텐츠가 부족해서. 알겠지? 자 이 정도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예상되느냐 첫 번째 남은 기간 학생들 학습량 급격히 많아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반수생들 들어오고 생명과학1처럼 똑같이 여기도 들어와요. 그리고 2과목이 2점이 있다. 괜찮다라고 하는 게 다 소문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작년에는 정말 대박 진짜 꿀과목이었는데 이번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작년 수능보다 난이도는 상승할 걸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모 이번 수준 정도로 나는 예상을 합니다. 이번 구모 이번 구모 그것보다 약간 더 어렵든지 개념적으로 조금 어렵게 하든지 추론용 한 문제 정도를 어렵게 하든지 그 정도로 예상이 돼요. 자 단 생명과학2는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렇게 예상되지만 상대평가 등급이라든지 표점 백분위는 예측 불허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작년은 꿀과목이었지만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다고 그러나 적어도 예전 3년 전 이전 전에 서울대 필수 시절보다는 괜찮습니다. 이게 그럼 확실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선택하고 난 다음에 어 나 잘못 선택했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냥 믿고 꾸준히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힘내시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알겠지? 자 요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잘 봐 3등급 목표라고 하면 요번에 메가스터디 집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개념형 연례 문제만 잡아도 3등급이 나와요. 3등급 컷 기준이 지금 30점이거든요. 그러면 연례 문제만 잡아도 30점이 훌쩍 넘는다고 그러니까 3등급 목표다 그러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이건 개념형 연례 문제를 잡는 거 진짜 한 달이면 돼요. 지금부터 노베에 있어서 한 달만 해도 이거 잡는다고. 진짜. 수능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여기다 나머지 6문제 중에 하나 찍으면 맞을 거 아니야. 2문제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3등급 확보돼요. 두 번째 2등급 목표다. 개념형 연례 문제 중에 중난도 2문제 이상 잡으면 됩니다. 오케이? 아까 말했죠. 요번 구모 기준으로 전산이자 잡을 만 했어요. 그리고 염기 조선 계산 4층 연사만 조금만 한 번 잡습니다. 그 정도 하면 2등급 나와요. 2등급 메가스터디 지금 기준으로 40점이거든요. 이 정도면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내가 어려워질 거다. 그리고 조금 작년 꿀과목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걸 봤을 때 생원보다 또는 다른 원과목에 비해서 여전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상위권 애들이 여전히 여기에 좀 있기 때문에 1등급 목표를 했을 때는 조금 만만치 않아요. 최고량도 추론 중 두 문제 제외하고 모두 맞춰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하디바인과 코돈 추론 두 개 빼고 나머지 제한요소 추론이랑 그 다음에 DLA 복지 추론 계산 이런 것까지는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 정말 메이저 이내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잡아야 되고 그 정도 가이드 좀 해드리고 자학습 방향은 자신의 목표 등급에 맞춰 추론용 중 선택과 집중 좀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게 요게 메인이야. 알겠지? 수능 난이도 높아질 것 대비하고요. 개념형 연례 문제를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못 잡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3등급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부족한 개념 계속 보완하시고 스킬 유형별로 집중 공략하세요. 자기 목표 등급에 맞게. 알겠지? 그래서 가장 쉬운 것부터 전사인자라든지 뭐 요즘에 안 나오지 붉은빵 곰팡이라든지 그런 것들 쭉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거 쭉 잡고 점점점 올라와서 복제 계산 하디바인 제한연수 추론 요런 것들 쭉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유형별로 자 그리고 기출 정말 많이 반복도 반복하세요. 시즌 컨텐츠 부족하다 그랬지. 그리고 생투는 말이죠. 기출 범위 내에서 모든 게 다 나아요. 개념형이 될 거 추론형이 될 거 그리고 3년 전 2년 전 서울대 필수 시절 투과목 필수 지정 시절에 나왔던 그 기출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거를 지금 못 넘어가요. 지금 그거 이상 문제 못 냅니다. 평가원에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반복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계속 반복하세요. 심화까지 자 섬계수환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풀 패키지야. 개념 스킬 기출 문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계속 활용하시면 되고 기출 반복 그리고 선생님이 요원에 만든 개념형 모의 있어요. 개념 중요하다 그랬지. 계속 푸시고 요번에 개념 너무 쉬워서 추론형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도 개념은 하나도 안 틀려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이걸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풀어 제껴야 실수 없이 이걸 예를 들어 5분 이렇게 풀어줘야 25분 동안 추론형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요번에 또 퀄모의고사 생명과학 2 제가 해설 강의합니다. 일부 조금 감수들이 좀 했고요. 요거 5개 회차 있으니까 요거 난이도 좀 올려달라고 내가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겠고 그리고 컨텐츠 부족하니까 수특화 여기도 또 오타 났네 수특화 수완 요거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 정도로 생투 방향 가이드 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생명과학 1, 2 구목 이후 학습 가이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배달의민주